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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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특헌조영입니다. 요즘 나이도 축구해서 제가... 아... 좀 몸이 안 좋아졌어요. 되게 얼굴 사왔다는 소리도 있고! 얼굴 사왔다는 소리도 있고! 아... 좀... 되게 요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천욕을 하려고 온천같은 곳을 좀 찾아봤습니다. 오우! 여기서... 물이 되게 따뜻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손을 넣어봤는데... 미지근해요! 제가 집에서 목욕하는 물이 있죠? 진짜 그렇게 따뜻해요. 진짜 실제로! 뻥 안치고 진짜 그럽니다. 아... 제가 온도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뭐야? 물고기... 뭐야? 여기 물고기 있어요? 우와! 한번 떠볼게요. 진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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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구피 아니야 이거? 여기 구피가 나와? 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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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거 온천욕하러 왔는데... 이거 안 되겠네요. 아... 이제 또... 이 채집... 본능이 채집 아닙니까? 제가 또 채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저기 보이세요? 우와... 이 구피... 지금 구피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와! 자 여기는 이제 구피 치워드리는데요. 보이시나요 여기? 네. 네. 우와... 와... 이제 좀...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많은데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조금씩 많아요. 한번 제가 딱 떠 볼게요. 떠 잡혔어 떠 잡혔어. 와 진짜 많이 나온다. 여기 개 커요 개 커요 여기. 개 커 개 커. 오 큰 거 한 마리 잡혔다 큰 거. 예쁜데요 얘는? 보이시죠 여기? 조그마한 것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Gro отсved in Australia.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 엉덩이. 어, 뭐야. 느낌 이상해. 물고 가겠습니다, 제가. 우와. 진짜 많다 했죠, 제가? 와, 팩트였네요. 나는 한 마리도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잘 잡혔습니다. 게이드? 이거 색깔이 예쁘다, 이거. 우선은 바로 물에 넣읍시다.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선은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지금이 그래도 밖에는 추우니까.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나무 보이세요? 제가 초반에 괜히 온천이라 한 게 아닙니다. 겨울인데도 이렇게 김이 나요. 가겠습니다. 야, 아까는 진짜 엄청 잘 잡은 것 같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안 나오네요, 진짜. 다시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아, 아까 제 잭팟이었네요. 야, 아까 진짜 잘 잡은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쁜 스컷도 나왔고요. 여기서 보시면 개체수가 은근히 잡혔어요. 그래도 못해도 한 10마리, 20마리는 잡힌 것 같아요. 굴곡돼서 많이는 안 보여요, 되게. 이렇게 쪼금한 거, 큰 거 골고루 잡혔습니다. 일단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채집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살짝 제가 실어 온천욕하러 왔다가 이렇게 구피까지 잡게 됐네요. 오늘 좀 잡다가 많이 못 잡아서 진짜 다음번에는 이제 쪽대 있죠. 쪽대 같은 거 한번 가져와서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